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매년 구체되는 봄축제로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대규모 축제이다. 선진강 기차마을 장미정원 75형의 천사종의 유럽산 역행 장미를 볼 수 있어 장미의 향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.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미정원을 거니고 나면 추억의 진리기관차를 타고 선진강의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다. 기색적인 공연과 이벤트, 퍼레이드, 콘서트 등도 관광객에게 재미를 주지만 특히 축제기간 동안은 밤 10시까지 운영되어 밤에 방문하면 더 진한 장미향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드라이브 및 산책포스로 각광받고 있다. 입장료 중 이 영어는 곡성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어 가맹점 어느 곳에서나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.